주연아 윤찬님 윤찬님 프레쉬 잘생겼습니다 어우 스타일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 목소리 보컬 조윤찬입니다 찾고 있었어요 확실해요? 확실할 겁니다 조윤찬 참가자님은 친구들과 함께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부대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각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오니까 있어가지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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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 지석이랑 예준이 손 들어요 아 잘하는 친구들게도 다 친구구나 근데 학교 동기여서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하여 오 오 자신감 약간 록 스타 느낌 있는데 예전 씨 어떻게 친구 생각에 동의하시나요?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그러면 뭐 들어볼까요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할 것 같아. 잘할 것 같아. 솔직히 걱정이 있습니다. 너무 잘했어요. 진짜 잘했어요. 근데... 안타깝게도 프로듀서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치석 참가자님은 이근성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 이근성이 진짜 잘한다. 이걸 제 색깔대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되게 의문인데 저만의 스타일로 제 색깔로 잘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. 잘해라. 잘했으면 좋겠네요. 잘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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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라.